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저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놀면 뭐하니 인가 그 이재석 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연복 셰프님께서 간짜장면을 알려주시더라구요 아 이건 먹어야겠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봐 가지고 또 간단히 요리를 배워서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간단해요 일단 섞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계란은 일단 반숙 4개가 올라갔구요 지금 제가 오이가 좀 했고 이렇게 한 번 찍고 할까 이렇게 어 일단은 저는 돼지고기 삼겹살 부분으로 한근을 썼습니다 600g 한근을 썼구요 짜장면 5개 면을 썼구요 그리고 스프는 원래 비율이 어 면 2개면 스프는 3개를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면 5개 썼거든요 그래서 스프 8개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뭐냐면 일단 돼지고기를 달달달달달 볶았어요 달달달 볶은 겉에가 좀 익을 때쯤에 양파를 한 2개를 넣었어요 양파 2개를 넣고 또 달달달달달 같이 볶다가 면수한 어 저는 5개 끓였으니까 면수한 3국자 넉넉히 저는 좀 넉넉한 걸 좋아해서 3국자를 넣어서 그 저기 스프 8개 같이 달달달달 볶았어요 그 끝이에요 그리고 면을 삶아서 그 위에 올린 거예요 너무 많은데요 오우 냄새 오 진짜 짜장면이 나요 어떡해 어쩔거냐면 아 그리고 튀김은 미미네 홍대점에서 튀김을 시켰습니다 새우띵이 5개 추가 11,000원이면 잠깐만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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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거 너무 쉬운거라서 안찍었는데 내일 찍을거에요 양반만 뜰꺼에요 언니 저 엄청 기다렸어요 오늘도 미삼엄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 돼지기름을 써가지고 거기 왜 향유같은거 오잖아요 짜장면에 봉투한거 있잖아요 그거 안썼어요 코로나 덕에 손 세정제 구하기 힘들어요 직접 만들어버렸어요 짜장냄새에 폰을 뚫고 오겠네요 요즘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만남도 다 취소가 되고 막 그랬어요 또 뜨려서 먹어야지 하나하나 망쳤네 이렇게 해서 또 뜨려서 어머 계란 4알이 어쩜 이렇게 작아보이니 메추리알이야 뭐야 계란 그래서 살짝만 다 섞으면 맛이 너무 분산되니까 맛도 똑같이니까 솔직히 계란 8날로 해야 돼 됐습니다 비주얼은 그닥 좋지는 않네요 일단은 미미네가 시킨게 모둠 2인분 시켰어요 새우 2개, 김말이 2개, 오징어 2개, 만두 2개, 마늘 2개 그래서 만원이구요 새우튀김 5마리 추가했습니다 11,000원이구요 그리고 후식은 토망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문했구요 자 묵어볼까요 짜장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참 그쵸 이 소리 역시 고기가 씹혀야됩니다 역시 고기가 씹혀야됩니다 짜장면은 고기가 씹히니까 완벽한 짜장면 같아요 요리 같아요 역시 고기가 씹혀야됩니다 중간중간에 고기가 씹히니까 세상 행복하네요 역시 고기였어 고기 더 넣을걸 고민했어요 2kg 넣을걸 아니 2kg 넣을걸 2kg 넣을걸 1kg 넣을걸 고민하다가 그냥 1kg 넣을걸 1kg 넣을걸 1kg 넣을걸 1kg 넣을걸 1kg 넣을걸 요리가 Personally 쫄깃 corre 요리로 탄생했어요 고기를 씹을때 피이에서 나오는 비름밥 우리 이목뼈 섭박지 새우튀김 먹어보겠어요 토망고가 뭐예요? 저도 추천받은 건데요 단토마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님들 주말 동안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 맨님은 이사 잘 하셨나요? 네 어제 들어왔죠 선진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 마십니다 저는 짜장면 먹을 때 물 마셔요 오뚜기 짜장면 시켰어요 제가 시킨 거래 연락이 썩어요 언니 새우튀김 짜장면이랑 계란 돌돌 말아주세요 넘나 맛있겠다림 새우튀김에 짜장면을 돌돌 이렇게 말아지는가? 이거 그냥 없는 기분인데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실 원래 만두가 먹고 싶었는데 만두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언니의 짜장면 소주도 조합도 좋아요? 소주 이즈몬드 잘 마치지도 못하면서 우리 오빠가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네요 오빠 오늘 왜 미애 옆에 안 계시고 오빠 오빠 뭐야? 그리고 바로 또 나가는거야? 어? 미친 끝내진다 아 짜장면에 권태고 량쥬? 근데 여기에 왜 기름 있잖아요 짜장면에 나오는 그 조그만 기름 그거 안 넣길 잘했네요 아니 지금 삼겹살에 계속 씹히니까 어느 정도 느끼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까지 넣었으면 되게 느끼했을 것 같아요 아 안 넣을길 진짜 잘했다 나 욕심부렸으면 진짜 너무 느끼했을 것 같아요 잘했어 칭찬해 어떤 닭살이 있을까요? 음 음 음 3. 삼겹살은 600g 넣었습니다 언니 저 원래 한꼬집 먹는 사람인데 저녁에 간식까지 먹었으나 언니 방송 켜자마자 남은 치킨에 맥주를 깠어요 세상 맛있게 드시는 분 내일은 또 오뚜기 짜장면 갓김치 왕 먹을 거예요 어머 너 갓김치.. 우리 이모한테 갓김치 좀 보내달라고 하겠다 요즘에 이 김치 저 김치가 막 당기네 그냥 입맛이 변하고 있나? 갓김치도 먹고 싶고 파김치도 먹고 싶고 이상하네 멘두 멘두 9번 더 감사드립니다 잘 섞어서 좋아요 음 소리 죽여요? 어머 저를 보시면 30kg나 감량하셨어요? 언니 생방 기다리면서 언니 방송들 봤어요 2020년에 꼭 더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늘 고마워요 언니 이대로 쭉 부탁드려요 별 탈 없이 논란 없이 좀 2020년에도 쭉 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무탈하게만 가자 반죽이 언니 면도 안 뿌나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다섯 개 이거 하나 라면은 2개 정도부터는 무조건 불기 시작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면도 원래 조금 덜 짬긴 했어요 많이 끓이다 보니까 근데 1개 끓이거나 2개 끓일 때는 적당히 끓이면 될 것 같아요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토마토 부족해요? 토마토 많아요 양파 고기 고기를 조금 더 도톰하게 썰어도 괜찮았을 듯 고기를 조금 더 썰어도 괜찮았을 듯 한입에 앙먹어요 고기를 조금 더 썰어도 괜찮았을 듯 고기도 고기를 많이 썰 agreement 고기가 있어서 일찍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고기가 엄청 튀bus였어요 고기를 볶아 까지 고기 고기를 다 드시면서 고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기를 안 먹으면 침떠라지 보이셨어? 짜지는 않나요?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개 끓일 때는 스프를 3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5개 쓰면 7개에서 8개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 저는 8개 썼어요 그래서 조금 짜겠다 싶었는데 저는 소스가 맞는 걸 좋아해서 면수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딱 맞은 거 같아요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지금 소스만 먹었을 때 짰는데 섞어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요 그리고 고기 많이 갔어요 후 빵 또 보여주세요 내일 약밥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침 응원회 아침 매콤하니 thon terms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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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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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입이 작아서 한 입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면 입안이 커서 미미네 튀김이랑 홍대 사귀랑 튀김은 어디가 맛있습니까? 저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사귀를 시키니까 이거 시키니까 새우튀김은 열거 훨씬 맛있는 거 같네요 근데 김말이나 이런 건 사귀를 더 맛있는 거 같아요 그쵸? 실평선 멜블링티 입구가 좀 작은 스타일이에요 언니 6시에 금식 중인데 엄마랑 언니랑 밖에서 김치라면 끓여먹는다고 해서 문 닫고 언니 보고 있어요 고문이겠네요 또 라면도 김치라면이야 쿡 녹방은 아마 이번 주에 올라올 거예요 어허 이모티콘은 3개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아유 정리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팬이 되었다고 아유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냥 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잘 먹는 사람일 뿐인데 감사해요 다들 후원이 묻었다고요? 어머 누구시지? 이런 못봐 드려 죄송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wish 오 엉? 엉?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머뜜 오 Q. 언니 팬 된 지 3년만에 유튜브 알람이 처음 왔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Q. 언니 3년만에 처음 와요? Q. 오늘 무슨 일이 있어? 10시에 못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인지 신기해요 Q. 미삼 한 번 아우 너무 심하다 Q. 언니 3년만에 알람이 처음 와요? dose를 좀 올리고 이렇게 한입 음~~ 혓바같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 실험과 나이기 6번만에 성공해서 벌써 15부주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입맛도 없어서 고민인데 언니가 맛나게 먹는 모습으로 대리만져 넣을게요 미삼 한 번 입맛이 없어도 그래도 좀 드셔야 될텐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어우 면이 아주 그냥 잘잘려 윤이 흐르게 보이네요 진짜 고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단맛을 내주기 위하는 곳이죠 치즈스 이덕이가 사준건데? 꿈에 언니가 나왔어요? 또 못먹고 있던가요? 또 못먹고 있던가요? 또 못먹고 있던가요? 생각해보니까 님들아 좀 있으면 80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80만 모임이 원래 있잖아요 이거는 요즘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되면 해야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월달에 있는 약속을 다 취소를 해야겠어요 요즘 체질식 중이라 탄수화물, 야채 일절 못먹고 있는데 언니의 먹방 벌써 힐링해요 취직해서 더 기분 좋게 먹방 보고 있습니다 미삼 한 번 취직도 감사드린게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모임이면 졸업식도 이제는 지금 취소됐다는 얘기가 많고 아 이거는 안되겠다 좀 어느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해야겠다 해가지고 80만이 이번 달에 넘어도 아마 2월달에 못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진정되면 또 제가 공지를 남겨드려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 유증이 철저히 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보아요 요즘엔 진짜 손 씻는게 일인거 같아요 손 씻는거 손 씻을 때가 있으면 무조건 씻는거 같아요 그럼 그러던데 그거 알아야 된다?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웬만하면 손가락으로 누르지 마시고 손등이나 옷으로 이렇게 해서 누르다고 하더라구요 그걸로 예전에 사스도 되게 많이 퍼졌었대요 그것때문에도 어떤 전문가님이 유튜브를 나와서 얘기하셨었어 요즘에 마스크 벗기고 다니고 튀김에 많이 남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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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음 음 음 음 여기다가 면은 좀 그렇고 밥을 하나만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먹으면 좀 지낼 것 같고 하나 정도만 일단 돌려봅시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돌잔치 취소도 돼 버려서 취소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있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연락도 못 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힙! 마마무 힙에 완전 빠져있어서 계속 덮어져요 김말이 언니 생방 처음인데 보자마자 구독했어요 너무 매력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초면이네요 반가워요 느끼했네요 느끼한 사람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근데 그것도 큰일입니다 아무래도 약속이 취소되다 보니까 가게들이 너무 힘들어져 우리도 호프집 하잖아요 타격이 당연히 있고요 제 친구도 스파게티집 하는데 손님이 뚝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일이에요 큰일 전체적으로 큰일이에요 아픈거 문제뿐만 아니라 모진게 큰일이 있어 저도 주말에 결혼식 다녀왔는데 타격이 너무 없더라고요 다들 조심 미사만 뭐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니까요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고 취소를 할 수도 없고 결혼식은 일단 해놓은 건데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어우 뜨거워 찜닭이 되겠냐 자각이 언니가 진짜 우리는 자각이 언니인지 모르겠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야 진짜 다 먹었네 거의? 고기가 많이 남았네요 이 고기를 밥을 먹으면 되겠네요 거의 마지막 한입일 듯 이 고기와 함께 밥 먹어요 또 음식의 밥을 먹었을 때 다시 한국 걷는 음악이lly 손님의 바삭하고 손님의 바삭하고 밥은 간장에 하나만 이게 덮밥이네요 덮밥 진짜 이거는 고기덮밥이네요 그러니까 고기덮밥저개 고기덮밥 근데 chose 안 된다고 지금 뼈는 뼈는 뼈가 다음날 밥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도 약속 취소했어요 걱정과 불안 없이 친구들 만나서 지하철 타고 하던 일상이 너무 그리워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해야되는 사람들 진짜 어떡하냐 피부 요즘 좋아서 사니 생길 많이 듣네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다 님들 저 콜라 좀 갖고 올게요 치즈를 먹으러 콜라가 생기네 맛있으세요? 비싸라 운동하시는 겁니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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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 결혼을 제가 하는걸로 아셨어요? 아니야 친구 4월에 결혼을 누가 한다고요? 도울인데? 3월달에? 5월달에는 친척 동생이 결혼하긴 하는데 그러네 5월달에는 5월달까지는 괜찮겠죠? 어떡하냐 5월달까지 그러면 시원해 보인다 시원해 보인다 시원하다 아 이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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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불 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먹을게요 그래도 여기가 나네요 김이 나네 그나마 그나마 와 연추랑 새네즈 띠 다 빨리 양파랑 고기랑 같이 씹어보니까 완전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짜장밥이 낚았어요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이 낫겠지만 계란국도 있나? 계란국 끓일걸 계란국 너무 먹고 싶다 갑자기 고기가 듬뿍듬뿍 들어있어서 계란국 끓일걸 앞으로 재미난 먹방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요거면 될 것 같아요 더 가면 즐길 것 같은데? 언니 수요가 작아졌어요 입이 작아가지고 양파를 크게 써놓은 것도 괜찮네요 양파를 크게 써놓은 것도 괜찮네요 마늘정튀김은 어떤 맛인가요? 처음 봤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미미네 여기서만 봤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먹어봐서 솔직히 마늘정 맛은 강하진 않은데 마늘정에 그 부드러운 씹히는 맛이 느껴지는 튀김 같아요 혜님 닭발도 드시나요? 그럼요 닭발 먹지요 요건 오징어네요 어제 매님 이사 오셔서 짜장면 안 드셨나요? 어저께 미의 식구들과 같이 출소식과 입소식을 했죠 일단 집에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낮에 가서 점심을 먹고 여름시점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여기 박스들이 필요해가지고 장보러 가서 장보고 그리고 수혜네 수혜네랑 애기 같이 했고 우리집으로 다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와서 어머 짜장면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저께 드마복찜 갔다 왔거든요 어머 그러네 들어와서 짐 좀 풀고 어머 짐이 근데 진짜 없어요 미애한테 그랬어 미애야 38년을 살면서 어쩜 이렇게 짐이 없니 하루 두번 왔다갔다가 이제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고수섭을 치고 놀다가 저녁에 중화복찜가서 밥을 먹고 세워졌지요 미애랑 저랑 집에 들어오고 미애랑 저랑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랑 송서방님 수혜랑 예찬이랑 어머니 쿨하게 잘살아! 가셨어요 가셨어 매님이 미니멀리스트요 하나하나가 비싸요 그 대신 물건은 별거 없는데 하나하나가 비싸 쟤는 저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빨리 질리는 편이라 뭐 사면은 빨리 썼다가 그냥 싼거 썼다가 버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저 친구는 비싼거 사서 좀 오래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하하 오우씨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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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을 미애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명품을 막 사는 애는 아닌데 그런 걸 좋아할 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다고 사지도 않아요 별로 근데 모르는 메이커가 없어요 다 알아 특히나 시계 같은 경우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약간 덕구기 질 있는 애예요 약간 맹풍! 맹풍! 맹풍? 근데 저는 명품에 대해서 진짜 몰랐거든요? 미에 만나고 이것저것 있는 줄 알았어요 맹풍 뭐야 맞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지를 때 잘 지른다고 명풍도 저도 어쨌든 도미만 살 거 아니에요 저도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가방 한 두세 개 있고 있단 말이에요 살 때 인제 알았어요 한번 보고 좋아해서 사면 안 되는구나 제가 첫 가방을 되게 실패했거든요 저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산 거예요 우쁘다는 건 산 거예요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근데 미니가 조그만한 것 같은데 몇 년 전이야? 3년 전이니까 지방식인가? 나랑 너무 안 어울렸던 거죠? 인제 알았어요 뭔가 사고 싶으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 계속 하면 그때 사자 약간 이런 느낌 처음 가방이야 너무 아파 세훈이 어울려서 세훈이 줬어 그래서 메르사체 뭐 메벌이야 도시앤 매가다 너무 웃긴다 에르메스 메넨트도 메르사체 님들 짱이다 메르사체 대박이다 매우마우 메인님은 그냥 맹풍이셨네요 메르사체 크리스찬 매워 왜 때문에 입에 다 잘 잘 잘 붙냐 신기합니다 진짜 메르시포크는 뭐야 누구야 메뉴 뭐하시나요 떡볶이 먹어요 이렇게 떡볶이 먹고 있어요 미미네 떡볶이 먹고 있어요 처음에 자주도 이거 먹고 싶다고 그러더니 미미네 시킨다니까 그럼 난 떡볶이 먹을래 이따 운동시키려고요 너무 늦게 먹는 거 같아서 입맛 수소민이야 세상 제일 좋아하는게 라면하고 떡볶이 제발 언니 등빨 생각해서 가방 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찢기는 가방은 살 때 좋은거 사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죠? 전 이상해 미니가방은 너무 이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미니가방에 어울리시는 분들 난 너무너무 부러워 물론 남 신경 안쓰고 내가 좋아하는거 메면 좋죠 근데 내가 봐도 안 어울리니까 그걸 느꼈죠 첫번째 이후로 미니가방을 잘 사지는 않았는데 너무 부러워 저는 조그만 가방이랑 그렇게 이쁘더라 힙색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작은 가방 속 터져요? 난 속 터져요 어쨌든 이뻐 아무튼 그냥 배워가는축입니다 경기님 감사합니다 맨님은 누구신가요? 같이 살고있는 룸뮤에입니다 룸뮤에 허리에 힙색하는거요 허리 둘레 사이즈 몇가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결론이 되는건 여성백은 안어울려요 여성백은 어울리는 스타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저는 남성용 쪽을 봐요 일수스타일이 되다니요 무슨소리를 쓰는거에요? 언니 저 인파선염 항생부작용 때문에 살과 밥 못먹었는데 언니 먹방먹에 버텼어요 미산맘먹 아우 어떡해 어쨌든 지금 덧됐다는거죠? 빨리 낫길 바래요 부작용이 진짜 무서운건들래 그래도 그래도 버티셨다니 다행입니다 미디엄은 스몰로 알고 사서 매시면 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게 아니잖아요 어머 근데 밥을 섞으니까 소스를 다 먹게되네요 원래 저 소스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밥을 비니까 소스를 다 먹게되네요 소스를 다 먹게되네요 퀵은 174정도 됩니다 아니 이건 이래도 되나 시리즈는 안올라요 이거는 내일 지울거에요 약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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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시 뭐에요 그게 뭐에요 그게 뭐에요 자먹에든이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빛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다시다 돌아온다는 고기 어머 약밥 주말에인가 약밥을 미아 어머님이 해주셔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밥을 갑자기 해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국방을 같이 할거에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 맛이 나오려는가 모르겠네 홈바니야 홈바니야 홈바니야는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해요 국방을 몇시에 하나요? 아 국방은 생방으로 하는게 아니라 녹방을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는거라서 요번주 금요일날 업로드가 될겁니다 음 뱅뱅은 아는데 이정도면 모르는척 가긴데 아유 근데 진짜로 밤을 일해도 되나 정도로 갑시다 그러니까요 밤 많이 열거에요 제가 메이커에 진짜 몰라요 진짜 저 메이커 이것저것 안지가 얼마 안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메이커 진짜 구찌 뭐 루이비통 샤넬 디올 요정도밖에 몰랐다니까요 안지 한 진짜 맨날 안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이키 프로스펙스 옛날에도 어렸을때도 그런게 별로 없어서 조다시와 프로스펙스 80년대에 이끌었던 양대 브랜드 응팔참조 프로스펙스는 알겠어요 근데 조다시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조다시는 몰라요 나이키 그래서 옛날에 옛날 가방들 생각해보면 다 그거였던거 왜 짭퉁이라고 그러죠 짭퉁이었던거 난 그걸 원래 그냥 보세 가방인줄 알고 맸던 가방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게 명품 따라했던 짭퉁이였구나 되게 창피했겠다 나 그런 뭐라고 하는거니까 어머 잔스포츠 아는데 제가 처음 보내봐요 응 감사합니다 소용감사하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처음보내봐요 감사합니다 소용감사하십니다 진짜 아는거는 잔스포츠랑 이스트팩 그나마 고등학교 때 알았던 메이크업 그때 우리 학창시절에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짜 사느니 뭐 많으니 동대문에 샀느니 많으니 막 고등어 모르겠냐 무크 아 무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잠뱅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왕방울 안다 쌍방울 쌍방울 왕방울 왕방울 드라이 구두 브랜드요 어 구두 브랜드는 그 유명한 금강제화 금강제화 거가 유명한 거 아닌가 금강제화 아직도 있지 않나 땅방울 아니었어요? 땅방울이었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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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랜드로바 맞아 랜드로바 유명하지 추억의 메이커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오빠가 또 문을 긁기 시작하시네요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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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갔다가 바로 나갔다면서 추억이 또 보글보글 올라오네 보글보글 와 양념 싹싹 다 먹었네요 아깝지 않다 진짜 타오리 타오리 이영 랩 은혜 랩 후음 양호 소금 드라이리 은혜님 호 unserer 후음을 묻혔나요? 죄송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까요? 손목에 물이 오실 듯 화분 받침대라서 비싼 거에요! 화분 받침대로 쓰기에는 너무 비싸 아직도 메이커 얘기 중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먹고 튀김은 좀 낭이고 토마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